이번 강의는 83페이지죠. 구별 개념에서 은닉킹이. 지금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통종어 의표에 집안한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구별 개념 보죠. 처음에 은닉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은에게 뭘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가드 은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거거든요. 물론 갑과 을간에 이 가장 매매는 통종어 의표셔서 무효예요. 그런데 이 증여는 유효한데 이것을 우리가 숨어있다 그래서 은닉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증여가 유효하니까 등기도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원래는 증여인데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가장해서 이전 등기를 했어요. 나중에 세무당국에 걸렸거든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들 매매가 아니라 증여니까 증여세 네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형식적으로 매매인 것처럼 했지만 매매가 무효고 뭐가요? 증여가 유효하니까 증여세를 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증여는 은닉킹이라고 하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런 확정들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문제예요. 뭐냐면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효하실 것은 을의 등기도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니까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껏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대페이지 프로그램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84펫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를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음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통정어의 표시죠? 무효다. 맞네요. 니은 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증여계약은 유효한데 이거 우리가 숨어있다 그래서 은닉행이라고 하는 거죠. 디귿 번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을이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병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디귿 번도 맞는 질문이죠. 리을 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에 따라서 다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체검 출제 경영입니다. 이렇게 옳은 곳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한두 개쯤은 틀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다른 질문으로 유도하는 식의 문제가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신탁행위죠. 신탁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신탁하고 민법상 신탁은 다릅니다. 원래는 그 투자신탁, 뮤추얼 펀드 거기서부터 시작된 개념이긴 하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신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개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점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있죠.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보죠. 여기서 키가 되는 단어는 넘는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행위라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해요. 자 통정어휘 표시라는 것은 짜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게 통정어휘 표시라면 신탁행위라는 것은 주긴 줘요. 다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보통 양도담보와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두 가지를 신탁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진짜 주는 것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고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사행위.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로 갈 거예요. 그래서 표제, 교제 89페이지에 핵심 강의 노트가 나오고 90페이지에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가 난 민법 규정이 나와 있네요. 자, 규정을 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고 모르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정어휘 표시죠. 그럼 차고는 뭐냐면 불일치됐던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고란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고요. 물론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차고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익힌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라는 말이 뭐냐면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 일단은 유효하지만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차고 위안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교재 법점을 읽어볼게요.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백구조입니다. 1항.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의자의 차고가 그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죠. 따라서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항. 전항의 의사 표시소는 선의의 제3작에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죠. 의 나와 있고 차고의 태양에서 표시상의 차고, 내용상의 차고, 동기의 차고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 표시인데 이 의사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이 되고요. 땅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땅 나에게 파셔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형성된 동기가 잘못됐다면 동기의 차고고요. 동기의 차고를 해볼까요? 자, 동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다면 이거 우리가 내용의 차고라고 하고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가 잘못됐다면 이거 우리가 표시사항의 차고라고 하는 거죠. 자, 표시사항의 차고부터 볼게요.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된 거예요.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해가지고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표시가 잘못됐죠? 표시사항의 차고고 잘못 말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오담이라고 하는 거죠.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급하게 쓰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적었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오기, 잘못 적는 것도 표시사항의 차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말하려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우리가 오담, 오기,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표시사항의 차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사항의 차고입니다. 개념이 좀 애매한데. 자,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경우 우리가 내용의 차고라고 합니다.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잘못 전달되고 있으면 우리가 내용의 차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았어요. 남편이 정확하게 우회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자회전이라고 알아듣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이게 뭐죠? 내용의 차고. 감 잡히시나요? 남편이 정확하게 자회전하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그것을 잘못 듣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어요. 이건 우리가 내용, 아, 이건 뭐죠? 내용상의 차고라고 합니다. 표시가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교재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달러하면 별말 없이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것을 호주 달러로 100달러라고 얘기한 것이라면 정확히 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내용의 차고라고 하는 거죠. 일단 표시상의 차고와 내용의 차고는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거에 99% 이상은 다 뭐죠? 동계의 차고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습니다. 왜 샀냐면 전원주택을 지우려고요. 그렇지만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울 수가 없는 땅이었다면 땅을 사게 된 동계 차고인 거죠. 제가요, 아파트를 샀어요. 왜 아파트를 샀냐면 그 아파트 입구에 전철역이 들어선대요. 전철역이 들어선다 그렇게 하길래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철역이 들어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를 사게 된 동계의 차고인 거죠. 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되더라. 땅을 사게 된 뭐의 차고죠? 동계의 차고가 되는 거죠. 이런 동계의 차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교재 91페이지에 오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동계의 차고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의 기본적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계의 차고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91페이지 하단에 박스의 판례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내용은 복잡하지만 동계의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비로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92페이지에 오시면 취소의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중 기준선에 가지고 표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and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객관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 애인 사진이라 그러면 주관적인 대단히 중요할지 미루지만 일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이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우려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전원주택을 지울 수가 없는 토지라면 토지라면 동계 차고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됐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표시를 했어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원주택을 지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울 수 없게 됐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92페이지 하단의 판례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사람, 나, 물건 다 법리의 성질에 대한 다 쭉 나오는데 이거를 외우시면 안 돼요. 교재를 읽어보면서 아 이거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구나. 이거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뭐냐면 세 번째죠. 시가, 가격입니다. 수량, 지적, 부적이죠.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거나 또는 단순히 땅이 조금 좁다는 이유만으로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3번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험이다. 만약에 가격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가격이 단순히 잘못됐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면 무조건 다 뭐 해버리겠어요? 취소해버리겠죠. 그러면 그 거래라는 것이 뭐 될 수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험을 위해서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거나 땅이 조금 좁다는 이유만으로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증이죠. 표의자가 입증을 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이란 사람은 사항은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하겠죠. 물론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가 취소하겠죠. 따라서 중요 부분이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과실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과실과 중과실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자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과실이잖아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과실이에요.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잖았다.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과실인 거죠. 그럼 중과실이 뭐냐?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 데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정도의 차이잖아요. 단순히 실수로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과실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중과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했어요.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과실이 따라서 사고를 치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을 안 한 것은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치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잘못 산 거죠? 자고 또 뭐도 있다고 봅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 봤어요. 확인을 안 했네요.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중개업자를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등기부 등본 안 떼 봤어요. 확인 안 했어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입증이죠. 누가 입증 하겠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하지 못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하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을 함으로써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95페이지 오시면 효과가 나오죠. 원칙 일단은 유효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가 있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이러한 취소를 가지고 취소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논점인데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샀어요. 그런데 잘못 사고 착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계약금을 날려야 되느냐. 만약에 잘못 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안 주면 무조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요문인 거거든요.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요건을 갖췄다면 저는 그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고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해질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는 결국은 어떤 실익이 있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결국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됨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 보험이 똑같아요.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고요. 또 상법상의 주식 인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해 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본 강의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넘겨보시면 착오와 관련 문제와 다른 제도와 결합 문제도 우리가 뒤에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97편 그러시면 착오 해지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당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제 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숨은 불합의 무효가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아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합이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착오라는 것은 법률행위로서 계약으로서 성립했고 일단은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불합의로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대표의 제가지고 30일에 2020년도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한번 풀어보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역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 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순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이 책은 판례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니은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D.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거 어떤 문제인지 이거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D. 번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ㄹ번 매두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고 행사할 수 없다. X죠.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에 따라서 오른곳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답은 뭐죠? 아 오른곳은 기역 디귿 해가지고 답은 2번입니다. 니은 번과 리을 번이 X 내게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